네,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과 오렌지캐라멜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연천의 부석부축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리가 차 안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저번에는 오렌지캐라멜로 저희가 왔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오게 됐고요. 음, 괜찮아요. 역시 군인분들은 반응이 좋으시네요. 어, 그리고 좀 전에 같이 무대했던 친구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네, 안고 없던 의미이지만. 여자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데뷔하는 세븐틴이라는 그룹의 리더가 애스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븐틴이라고 저희 회사 연습생인데 지금은 5월에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방송했죠. 세븐틴 프로젝트 데뷔대작전.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 실시간 1위도 찍고 굉장히 반응이 일단 좋은 것 같아서 나오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했던 노래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했던 장난인거 알아 라는 노래인데요. 칸토호씨가 픽처리를 해줬고요.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흡수가 대신 왔고. 다음 노래도 상이 오빠가 못 왔어요. 상이 오빠가 요즘 바빠서 이 친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인데 한여름밤의 꿀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아, 아시는구나. 다행이다. 네, 그러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여기 같이 이렇게 네, 좋아요.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날씨도 좋은데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어, 예. 잘은 안 보이지만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노래 한여름밤의 꿀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